8월 5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래연습장과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QR코드를 활용해 출입명부 등을 관리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시각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 본인 인증이 절대 불가해 인증시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전자출입명부 시행에 따라 이용자는 고위험시설 이용 시 개인별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 운영에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이에 장애인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개선방안 마련 요청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건의서를 전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3일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국민연금 상담을 위한 콜센터 영상수어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청각언어장애인은 총 39만 8천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5.2%에 달하고 있지만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공공서비스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요. 이에 공단은 지난 6월 수어통역상담사를 채용해 전문교육과 시범 운영을 거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영상수어 상담 서비스는 전문 수어통역상담사와 청각언어장애인이 직접 영상을 통해 수어와 문자 상담 등으로 소통하는 서비스인데요. 그동안 청각언어장애인이 국민연금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수어통역사와 함께 지사를 내방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편리하게 국민연금 상담을 받고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1355 콜센터와 국민연금 누리집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웹피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